안녕하세요 소세지 여러분 소원이 놀터의 소원이에요 오늘은 시나모델 핸드폰을 해볼거에요 이렇게 열면 핸드폰이 열어져요 어? 전화가 왔네요 시나모델 왜 전화했어? 나 옷 좀 입혀줘 알겠어 꾸며줄게 빨리 꾸며줘 시나모델로 한번 꾸며볼까? 여기에 시나모델도 있어요 여기는 시나모델로 어떤 코디도 해주지? 겨울 코디도 있고 가을 코디도 있고 여름 코디도 있고 봄 코디도 있네요 지금은 더운 6월이니까 여름 코디도 해줘야겠다 너무 예쁘다 시나모델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예쁘게 다 꾸며줬다고 전화를 해주셔야겠다 나 코디 다했어 진짜? 보러 가도 돼? 당연히 되지 헉! 너무 예쁘잖아 여름 코디도 했구나 여름 코디에는 수박이 메인 포인트야 완전 나 수박 좋아하는데 수박에 포인트를 주다니 정말 고마워 다른 옷도 입어볼까? 좋아 좋아 이번에는 봄 코디를 해보자 리본도 쏙 쏙 에헤헤 봄 코디도 예쁜걸? 다른 옷도 입어보자 좋아 이번에는 가을 코디도 한번 꾸며 보자 보좌의 낙엽이 너무 예쁜 탐정 같아 짜잔 다 입었다 겨울 코디도 한번 입어볼까? 역시 시나모델에는 하늘색이라니까 우와 진짜 예쁘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코디도 한번 입혀볼까?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코디도 한번 입혀볼까? 나는 겨울 코디가 제일 예쁜 것 같아 여기서 모자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옷은 당연히 여름이지 우와 진짜 예쁘다 그 다음에 여기에 소원인 인형이 있던데 귀여워 이것까지 안에 앉으면 나도 귀여워 소원아 나를 이렇게 예쁘게 꾸며줘서 고마워 오늘은 시나모델 핸드폰을 해봤어요 재밌었나요?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꾹꾹 해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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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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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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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